1. 김태상 42살의 김태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상님! 노래방 보통 점수 몇 점 나오십니까?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?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저랑 또래 정도 되죠? 42살이라고 처음부터 얘기 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0초 전 것도 기억 잘 안 난다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많은 인터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노래 준비하십니까? 박학규 선배님 천년의 사랑 방금 했던 거 부르셨습니다 어묵 안 보일까? 고마워 어묵 안 보일까?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을 자 이게 진짜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분이 왜냐면 이분과 통이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미 다 나왔어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은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 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천 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그죠?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? 괜찮죠? 너무 편하게 부르셔가지고 내가 벌써 올리는 게 나아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은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 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했기 때문에 눈에 사랑했기 때문에 99점이 나올 것인지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92.110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 참 진짜 짜다 짜 아이고 참아 축하해 축하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